아따 으리 으리 하구마 어우 소울냄새 이야 죽이네 어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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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오! 우은이! 무엇이야? 저 주머니가 뭐길래 들고다니끼야 저거 여기서 받는거 아닌가? 상해했어 그 것이 뭔데? 어제 서울에 없었나봐 아니 제가 그 돈을 상냥했어요 아 말도 마 어제 말이지? 응 밤새 잠을 설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렇게 미리 알고 준비를 했지 아따 어떻게 알고 준비했어 날씨경영컨설팅으로 날씨경영컨설팅팀한테 기상정보를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지 대처 방안을 미리 계획할 수 있었지 서울에서 계속 지낼건가? 쯤에만 지내나가야죠 아 그럼 이게 필요할거야 자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오셨어요? 이번 주 덕분에 외상이 엄청 늘었어요 역시 음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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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